지난 28일 방화동에 위치한 방신 전통시장에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80여 명이 함께하는 모의경제시장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이 열렸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기억 담은 힐링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인지, 신체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안심시장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가 직접 재배한 감자, 상추, 깻잎 등을 직접 판매도 해보고 가상화폐로 상점 9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건네주거나 거래 금액의 오차가 생겨도 서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운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동식 카페인 기억다방과 치매 예방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버스도 함께 운영돼 보다 더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